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흔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대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가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에 영광 남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해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외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촉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요 사람마다 이견이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지만 이 말은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새겨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을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청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을을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나아가는 성도임을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편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박회로 인하여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이나 그리고 정해진 곳에서 삼삼오오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독인들을 향해 날아오는 조소와 그리고 또 무시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종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을을 통해 받은 믿음이 사라질까봐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롭고 우리는 함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간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부터 온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께서 하신 일을 알므로 간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3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보배로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신기한 능력을 이렇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은 신기한 능력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믿음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자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고 아주 보배롭다 보물과 같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로께서 우리에게 가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함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은총으로 받은 이 성도가 받은 이 큰 은혜가 이 너무 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성도들이 이 삶의 무게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섣불리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의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함부로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의 의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베푸신 이 보배로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새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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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